안녕하십니까? 박동영입니다 우리 학생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한 손을 들고 찍습니까? 라고 하면요 어그로 끌라고 선생님이 잘 보이고 싶어서 튀어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번에 6월 모의 빈칸출은 6분 안에 커트하기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와 반응이 폭발적이었어 우리 학생분들께서 스키마 레퍼런스랑 엠파시스 리딩을 알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후속작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뭐 나루토 다음에 나온 보루토는 재미가 없었는데 이거는 정말 재미있게 신기하게 이것도 한번 꾸며봤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시간 내셔서 딱 20분만 투자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순서 삽입 전체의 4문제를 6분 안에 커트하는 전략을 가르쳐 드릴 건데 얘가 시간적으로 보면 이번 문제에서 순서 삽입은 각각 1분 그리고 1분 그리고 1분 30초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2분 30초예요 전체역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잡아서 전체역으로 봤을 때 6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거 문제는 꽤 어려웠어 근데 얘는 어렵진 않았어 근데 정답을 뒤에 있다 숨겨놨더라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게 평가원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쉬웠어요 당황스럽더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순서출원 문제 정답이 1번인 것과 관련해가지고는요 이걸 평가원한테 자꾸 태클 걸어서 뭐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평가원 입장에서는 나름 여러분들 불쌍해가지고 그냥 하나 아이고 불쌍한 놈들이 떡 하나 주워 먹어라 해가지고 쉬운 문제를 준 건데 이걸 가지고 화를 내면 평가원이 이런 문제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예 안 내주죠 근데 이거는 근거가 너무 명확한 거야 그냥 한번 볼게요 제 시문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와일드파이어, 야생불, 들불은 자연현상이에요 그리고 많은 오스트리아, 호주의 환경에선 자연현상인 거고 의도적인 세팅 오브 파이어는 불을 놓는 것 자연에다 야생에다 불을 놓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To manage the landscape 주변의 풍경이나 환경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자 불을 놓는 행위 자체가 실행되어 줬었다는 거야 원시인들에 의해서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게 계속 쭉 실행되어 왔었던 자연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갑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들불 들불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현상이야 내추럴한 현상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불을 놓는 것 원시인이 불을 일부러 놓는 현상도 있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듯이요 B 먼저 봐요 B 첫 번째 문장, C 첫 번째 문장 보고 이어지는 거 찾는 게 원래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인데 서술 초점이 옅은 불이야 그리고 원시인이 평야에다가 불을 지르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해줬었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grasses가 왜 나와 이런 풀들 풀들이 왜 나오냐고 비록 풀들이 첫 번째 종류의 식물이래요 To recognize 하면 다시 콜로니로 만들다 라는 뜻이 있어서 재식민지화하다 재점령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번트한 에어리어에 대한 얘기가 지금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지 지금 불을 지른 것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풀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서술 초점은 지금 그래서 grasses에 맞춰져 있어요 갑자기 뜬 거 없이 그리고 그들은 무엇의 뒤따름을 받느냐 Father 좀 더 우디한 식물들 그리고 슈러브들 이런 애들 관목 같은 애들이 그 뒤에 이어서 막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불이 다 타고 난 이후에 평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선생님 불 지르고 그 다음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재신문에서 분명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옛날부터 계속 많이 있었다라고 했으면 여기서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제 파악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느낌적으로 순서를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런 거 특별한 게 아니야 자연적인 거야 특별한 거 아니야 몇 천년 동안 계속 있어 왔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특별하지 않은 내용은 내가 정답으로 거의 안 준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중요한 내용은 짜잔 그래서 얘가 보통 대조군이면 그 뒤에 진짜 중요한 강조군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엠파시스 리딩하면서 강의해서 여러 번 얘기해줬죠 그러면 그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서술 초점이 안 바뀌고 지금 들판에 일어나 있는 불의 속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게 이어져서 여기에 대한 얘가 대조군이면 진짜 강조하는 어떤 불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하는 어떤 불이 하연 상태에서 불이 이랬고 옛날부터 이랬으면 어떤 불이 나오겠어요 이게 빨리 떠오르면 진짜 대박인데 최근에 어떤 불 글래의 어떤 불들에 대해서 뭔가 신기한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뒤에 나올 내용으로 적절하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빨리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해도 B로는 연결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이게 풀이니까 난 불에 대해서 알고 싶어 풀, 불 이걸 국어 문법에서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헛소리 그만하고 그래서 C를 봤는데 와 신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영슈트래요 근데 그냥 영슈트 아닙니다 B 영슈트야 그러면 어린 새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게 미쳤나 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저는 첫 번째 문장까지는 읽는 편인데 아 The 영슈트까지만 딱 보고 일단 제시문 뒤에 C가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B도 아닌 것 같고 C도 아닌 것 같을 때는 가끔은 B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왜? 제시문하고 거의 상관없는 내용을 ABC끼리 순서 잡아보라는 문제도 있거든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되면은 의심해봐야지 논리적으로 알고리즘상으로 A를 의심해봐야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A, C, B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A로 시작하는 게 확실하다면 요렇게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A를 한 번 딱 봤더니 기가 막힌 거야 내가 대주군, 강주군 얘기했죠 그래서 옛날 불 그런 거 특별한 거 아닌데 더 패턴 오브 버닝에 대해서 다시 받아줘 근데 여기서 스탕맨이라고 하고 있어요 목축업자 목축업자가 도입을 한 건데 원시인보다는 나중일 거 아니야 선생님 말 맞죠? 최근이죠? 이런 것들은 unlike 해놓고 previous한 이전의 양식 불의 양식과는 다르다라고 제시문을 그대로 받아줬으니까 자! A, B, C 중에서 그러면 제일 제시문 뒤에 붙을 수 있는 건 뭐야? 얘는 풀에 대해서 얘기했고 풀에 대해서 얘기했고 얘는 어린 새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얘는 불에 대해서 얘기했네? 그게 200%지 오케이 200%예요 실전이었으면 이렇게 딱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가끔 평가원에서 이거 줄 때가 있어 몇 년에 한 번 와 개땡큐죠 근데 만약에 나는 그래서 이거를 한 4, 50초만에 패스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충분히 있어 그리고 불안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러면 이 순서에 맞춰서 이제 읽어봐 A만 끝까지 읽어봐 그래서 A의 마지막 내용에서 C로 이어지는지 보면 돼 얘기합니까? 네,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거는 이거 어쩌냐 저쩌냐 팔로잉 스프링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짐작해보면 몇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어 불나버리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새싹이 덥고 관목이 자라겠지요 라고 해서 아까 뒤에 이어졌었던 우리 읽었던 내용이랑 딱 이어져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 아, 그거 B구나 죄송합니다 아, 그래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새싹인가 보다 불나고 봄 됐으니까 그렇지? 새싹이 덥고 생각해보니까 풀이 되고 그게 관목이 뒤에 이어지고 이렇게 가면 순서대로도 싹 맞는 거구만 그래서 여튼 이거는 A, C, B, A로 붙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제시문에 나왔었던 게 불의 양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찾으려면 제시문이 무슨 뜻인지 알았었어야 돼 얘네들은 특별한 요소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했으면 특별한 어떤 불이 있겠구나 이걸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전에 불이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전에 양상이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A가 뒤에 붙는 거는 이거는 200%잖아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케이 땡큐 사랑해요 평가원 하고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은 이제 순서처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1분짜리는 해결했고요 그 다음도 1분짜리예요 They are around number of human resources 관리하는 인간 자원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런 것 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시문은 꼼꼼히 읽어야 돼요 제시문은 순서처럼 볼 때는 필요하대 근데 뭐를 지원하기 위해서냐면 조직적인 학습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목표는 조직적인 어떤 학습인데요 써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 스키마 레퍼런스는 항상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인간 자원을 관리를 하는 것과 관련된 인간 자원 관리를 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례 회사에서 보통은 이렇게 해 인간 자원 관리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조직적인 학습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인간 자원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조직적 학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뭔가 신박하고 좋은 게 있으면 긍정적 영향을 끼칠 거고 나쁜 뭔가를 해버리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여튼 영향을 준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이제 B 먼저 들어가야겠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했으니까요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거 B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퍼포먼스를 평가해 퍼포먼스를 평가하고 보상을 줘 근데 가만히 이걸 놓고 생각해봐 여러분 회사에서요 인간 자원은 누구예요 회사원이지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보통은 평가를 해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줘요 인간 자원 관리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강화해 준답니다 장기간의 퍼포먼스를 그리고 그리고 디벨로먼트 개발시키고 공유하는 것을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떻다고 아 특별히 important 그래서 인간 자원 관리를 하는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것들이 어떻다 지금 앞에서는 necessary라고 했는데 중요하다라고까지 받아줬어요 그러면 necessary나 important나 같은 맥락이잖아 그죠 근데 아직은 최종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학습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제시문에 언급했었던 이 내용을 이 정도면 그대로 받아줬다고 볼만하잖아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서 끝까지 가요 게다가 인간 와 나왔어 인간 자원이라는 단어까지 그대로 나왔어요 인간 자원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 자체가 드라마티컬리하게 극적으로 극적으로 변화될지도 몰라 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냐면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학습 관련해서 이렇게 즉 이러한 것들의 기능 자체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의 강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강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뒷부분에서는 결국은 얘가 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뒤에 이어져서 나오면 되겠구만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나는 B 시작은 거의 확정이라고 봤어 근데 혹시 몰라 제시문 뒤에 C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In a learning organization 학습 조직에서 학습 조직에서 근데 인간 자원 관리에 대해서 제시문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인간 자원 관리 관련된 내용이 안 나와요 시작 부분에서 제시문 내용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잖아 그러면 일단은 B냐 C냐 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당연히 B로 시작이거든요 그럼 B로 시작할 때 A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C로 이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얘 한 문장 얘 한 문장 정도 보고 가능성 높은 쪽으로 먼저 읽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면 반대쪽 거 읽는 거고 한 문장씩 따봐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재밌는 얘기가 나와 그들의 역할이라는 게 나와 그죠? 시작 부분에서 근데 아까 분명히 B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그들이 없어요 없다고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B 시작이 확실하다면 B에서 C로 넘어가고 C에서 A로 넘어가는데 선생님 아까 배운 대로 하면 B, C, A 순서대로 읽어보면 되겠군요 아니에요 바보야 그렇게 하면 어느 천년에 이걸 다 읽고 봅니까 B의 마지막 지금 B 읽었으니까 C의 마지막에요 복수주어가 나온지 확인해보면 그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 프로페셔널지라는 단어가 탁 끝에 나와 그리고 언급하고 끝나버리고 이들의 역할이 여기 이어진다 라고 하면 A에 이어진다 라고 하면 얼마 좋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1분 달이에요 1분 달이에요 앞에 거를 사실은 45초에서 50초 이걸 1분 10초에서 20초 정도면 이거 충분히 끊을 수 있어요 제시문하고 B만 정확하게 독해해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시문 관련된 내용이 이 내용이 그냥 통째로 B에 들어갔으니까 B가 답이 돼요 C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B, C 중에서 B 확정하고 A, C 중에서 뭐가 될까? 라고 봤는데 얘 뚜껑에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선물이지 이렇게까지 쉽게는 보통은 안 돼요 얘네 둘 중에 싸워야 돼요 뭐가 맞을까? 막 독해하면서 따져야 되는데 이건 그냥 주워 먹은 거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거 근데 순서추로는 가끔씩 이렇게 운 좋아서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번에 순서는 되게 쉽게 줘가지고 이런 거 안 놓쳤으면 이거 두 문제는 쉽게 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 가는데 제가 앞에서 총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문장 삽입 두 문제가 다 어려웠어요 문장 삽입이 두 개 다 어려웠어요 문장 삽입이 두 개 다 그래서 얘는 그나마 내용은 쉽고 근데 뒤에 있는 문제는 추상적으로 예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건 종합 독해라서 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문제 틀린다고 하면 31번이 아니라 39번을 풀렸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다음 문제는 진짜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이 다음 문제는 진짜 까다로웠어 그래서 저도 그냥 다 읽고 풀었어요 거의 저도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해요 학생들한테 가끔 다 읽고 풀어야 될 때는 다 읽고 푼다고 얘기하니까 아까 시간 분배를 2분이네 2분 30초네 그런 얘기로 솔직히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요 저거 일단은 나는 제시문을 정확히 조정 왜냐하면 3번 4번 5번 뒤에 어디선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얘 정확히 독해 지속적인 배출량 측정이에요 배출량 측정 배출량 측정 근데 이거를 지속적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지 이런 건 비쌀 수가 있어 오케이 비용이 높구나 비용이 높으면 보통 문제점이야 그래서 특별히 어디서냐면 많이 많은 분리되어 있는 소스가 있을 때 여기저기서 뭔가가 배출될 때 오케이 뭐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오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억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세금 매김이에요 배출량 대비로 배출량 관련해가지고 세금을 텍세이션이라는 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세금 부과예요 세금 부과 세금 부과 자체가 디스 인센티브라고 했으니까 잘 안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얘기야 그렇겠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엠파시스 리딩 배운 사람들은 이게 어려움 문제점이구나 문제점 이게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문제점 강의에서 배운 용어 그냥 그대로 쓸게요 문제점이구나 근데 보통은요 여러분 문제점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내가 항상 입에 달고 사자 문제점과 내 테스트도 몇 번 찍었는데 해결책 그래서 만약에 지속적인 배출량 측정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뭘로 해결할 수 있어? 아무튼 이건 문제지만 해결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배출량 측정하는데 비용이 안 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은 만약에 비용이 적게 드는 무엇인가가 뚜둥 하고 3, 4, 5번 뒤에 등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 끝나버려요 사실은 문제점과 해결책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기술을 쓴다고 하면 이걸 진짜 문제를 좀 야만적으로 푼다고 하면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3번, 4번, 5번이 일단 뒤를 봐 그래가지고요 비용을 줄여주는 뭔가에 대해서 발전적, 혁신적인 어떤 요소에 대해서 언급이 탕!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요 언급이 탕! 시작되는 부분에 그럼 그 부분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이용 가능한 기술 해결책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저 거짓말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저 이 문제를 처음 여기 촬영장에서 풀 때요 저번 주에 그렇게 못 풀었어요 사실은 다 읽고 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앞으로 읽어가면서 이제 답을 찾을게요 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요소에 얘기했고 그래서 이거는 세금 관련된 얘기하고 환경오염 관련된 얘기거든 아까 환경오염 관련된 폴로션 관련된 내용이 있었으니까 내용은 되게 쉬워 환경적인 세금인데 어디에 기반을 둔 거냐면 측정된 배출량에 기반을 둔 오! 나오네! 정확하게 금방 된 대로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하게 타켓이 될 수가 있어요 어디에냐 정책이 갖고 있는 환경적인 어떤 목적에 딱 들어맞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만약에 어떤 회사가 오염원을 더 많이 배출하면 그것은 추가적인 세금을 직접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뭐의 비율에 맞춰서? 증가분에 맞춰서 배출해서요 그러니까 많이 증가하면 배출량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쉽게 비례식이니까 하나 체크하고 가면요 배출량 자체를 늘려버리면 세금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이해가 가버리네 그런데 측정을 잘 못하면 세금 부과를 어떻게 못하겠지 세금 부과를 잘 못하면 이게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굳이 이걸 저감할 이유가 있어 없어 환경우염 저감할 이유가 없지 문제점이지 그러면 해결책 필요하지 해결책 뭐가 필요해 기술 개발해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 공짜 간단하게 해버리면 이런 문제 다 해결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프리직션이 이렇게 술술술 되는 되게 쉬운 거리라고 그러니까 이건 읽다 보면 다 이해가 가버려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갈 자리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멀었죠 배출량이 커지면 세금이 커지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쯤 들어가도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인가 봐 그래서 이 오염원들 같은 경우는 따라서 has an incentive 오염원이라기보다 이제 오염을 시킨 사람이라고 의혹을 합시다 오염을 일으키는 애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갖고 있냐면 아 이 미션 줄이는 게 좋다 라는 인센티브를 갖게 된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근데 그 방식은 less costly 덜 비싸요 덜 비싸 per unit of abatement 감소된 유닛당 비용이 덜 비싸야 돼 뭐보다? 텍스 세금보다 남아있는 것들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 독해 연습 한번 해보고 갈까요? 시간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오염원이 있어 오케이? 근데 이 정도를 내가 환경오염 저감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저감을 시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요만큼을 내가 저감을 시킬 때 돈이 100원이 들었어 100원이 근데 100원을 들였는데 세금 자체를 그래서 150원 정도를 깎아준다고 한번 해봐요 150원 정도로 깎아준다 150원을 깎아줘 저감시킨 것 때문에 내가 150원 정도를 만약에 할인을 받았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 다시 다시 죄송합니다 비용이 그냥 100원 정도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비용이 그런데 이만큼을 내가 배출을 했더니 그냥 남겨놓고 배출을 해버렸습니다 저감 안 하고 요 정도에 대해서 만약에 세금을 80원밖에 안 매긴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거는 굳이 저감장치 설치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80원어치가 세금이라고 하면 만약에 50원 정도를 내가 들여서 이거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하면 30원만큼 이득이 나는 거잖아 그래서 저감시킬 때 그 기술 자체가 레스 코스틀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키마 레퍼런스에서 도식화 해놓고 이렇게 보면서 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이해가 굉장히 잘 간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지 간에 뒷부분 이해 못해도 돼 줄여야 될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얘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세금 관련해서 그러면 내 생각에는 3번 자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3번 자리인가? 처음에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문맥상 그런데 3번 자리를 봤더니 Great an Attraction 유인책이라는 거야 그래서 Basing the Tax 그래서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 측정된 배출량에 직접적으로 세금 자체를 기반하게 하는 것 그것과 관련된 엄청난 유인책이 Is that action? 그러한 액션인데 어떤 액션이냐면 그 오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Can take to reduce tax liability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앞에 나왔었던 내용 그대로 다시 설명해 주니까 근데 3번 자리에 못 들어가겠다 이 내용 자체가 앞에 이 문장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역시 또한 그냥 돈을 줄이기 위해서 오염을 줄여주니까 배출량을 줄여주는 행동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은 4번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좋은 건데 그런 거요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 좋은 일에 뭐가 있다? 한계나 문제점이 대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한계나 문제점 같은 것들을 뭘로 해결하자? 기술로 해결하자라고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 모니터링도 해주고 그리고 뭘 모니터링 해주느냐 오염원이 어디에 모이는가 또는 오염원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떤 특정한 물질들의 이런 쓰레기 오염원 방류나 방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 자체가 쭉 발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해결책 해결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 근데 그것에 대한 또 해결책 그런 코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정답 자리가 200% 4번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3번이 답이 될 수 없는 거는 이 내용 자체가 그 직전에 제가 그림 그려서 설명해 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보충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했고 근데 이렇게 좋은데 이런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자 라고 하면 문제점과 해결책 해결책이 갖고 있는 한계 그 한계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 이런 코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엠파시스 리딩에서요 제가 뭐가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주제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 그건 주의해서 봐야 된다 주의해서 봐야 된다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캐스트도 찍었어 내가 누구나 볼 수 있게 증거 자료가 제 캐스트 페이지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서술 방식 중에서 글 전개할 때 이렇게 문제점과 해결책 코드로 글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더군다나 과학기술 쪽에서 해당 주제에서 이런 게 엄청 많아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면 본문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번 6월 모의고사 대장 문제였어요 그 문법 문제 지문 까다로웠고 이 지문 까다로웠고 이렇게 두 개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 근데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을 몰라도 답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지시사들 되게 중요해 디스라고 했었어 앞에 있어 뭐가? 적극적인 어떤 관여 참여 이런 것들이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인 관여나 참여 선생님 관여예요? 참여예요? 몰라요 나도 적극적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써 이게 관여가 될지도 모르고 참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포함이 있을 수도 있어 뭔지 모르죠? 다이어 같은 경우는 스키마 레퍼런스 할 때 모르겠으면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읽다 보면 있어요 뭔가 적극적인 애가 있어 적극적인 애가 있으면 뭔지 바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프로바이더 베이시스를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뭐에 대한 베이시스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지냐면 미학적 처리 과정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냐면 그 작품의 의미 그 일의 의미 같은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대요 근데 미학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예술 작품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여튼 좋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엇에 가능하게 해줘? 예술적 처리 그것의 깊이 그리고 또 하나 작품의 의미 이거를 되돌아본다고 했었는데 곱씹음 정도로 합시다 근데 이런 서술어 같은 것들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어쨌든지 예술적인 감상 자체를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야 잘 일어나게 해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까지는 몰라도요 여튼 뭔가 어디서 적극적인 관여나 참여나 포함이 3번, 4번, 5번 근처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야 바로 앞에서 그럼 볼까요? 근데 사실은요 이것도 이것도요 여러분 사실은 문제정보가 해결제 코드다 내가 직전에 한 개 해결책 문제점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 곽동현 선생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 특이성 가지고 막 이렇게 일반화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할까봐 제가 약을 한번 팔아보면요 이것도 문제점과 해결책이에요 얘가 뭐에 대한 기반을 제공해준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있다 보면 문제점이 하나 뜬다 그러면 이게 해결책이 되어버려요 뒤에 가서 긍정적인 서술이잖아 뒤에 한번 봐요 재밌어요 자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가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어떤 긴장 상태 긴장을 이루고 있는 팽팽히 당기고 있는 균형 상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함 속에서 상대적인 중요함 속에서 근데 뭐의 중요함이냐 subject matter가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주제라는 것 예를 들면 모양과 같은 주제와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런 스타일 같은 것들에 균형이 있어 뭐가 더 중요한가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러분 스키마 레퍼런스 그냥 이쪽에 딱 할게요 라고 한다고 하면요 무엇의 긴장 또는 균형 상태가 지금 아주 흥미롭냐면 일단은 subject matter 주제예요 주제 아니 핵심적인 소재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스타일이라고 합시다 스타일인데 예를 들면 배경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얘는 인물이나 모양 같은 것들을 보통은 피규어라고 하죠 그래서 주제냐 스타일이냐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어 이게 균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런데 아직은 적극적으로 뭔가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미쳐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 언제 나오냐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나도 오늘 이 문제 풀면 퇴근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하일리 굉장히 표현적인 어떤 그림이나 연극이나 이야기에서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지냐면 주제에 맞춰진대요 아 이거 비교되죠구나 그런데 그것은 일상을 닮아있대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스타일의 역할 자체는 is to facilitate the construction 즉 멘탈 모델 정신적인 어떤 단수나 패턴화 같은 것들을 구축하는 것 자체를 쉽게 일어나게 해줘야 된대요 이런 말입니다 연극이나 공연 같은 거 볼 때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해 못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적극적인 관여나 참여가 아니니까 실전에서 이런 걸 보면 넘어가세요 이해갑니까? 뭐만 알면 되냐 비교되조에 맞춰서 읽는 거야 얘가 지금 중요한 거고 얘는 뭐 한다는 얘기야 패터리테이트니까 이해 가는 것만큼만 체크하면 아 보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가 얘가 중요하고 얘가 초점에 맞춰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feeling of pleasure 하거나 기쁜 느낌이나 불확실한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은 이러한 보는 사람들을 along to the conclusion of the pace 그 작품의 끝까지 쭉 데려가 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그런데 어쨌든 데려가죠 적극적으로 누가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않았어 그런데 굉장히 표현주의자적인 그런 작업물들 속에서는 참신한 스타일적인 도구 같은 것들은 어느 쪽이야? 이쪽이지? 참신한 스타일적인 도구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실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얘네들은 나름 하모니어스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부조화스러운 방식이야 그런데 뭐에 대하였냐면 subject matter에 대해서 나왔어 비교대조야 뭐가 아까는 얘가 얘를 잘 일어나게 만들어준다면 이번에는 얘랑 얘랑 조화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해서 비교대조로 딱 준 거야 이거는 빈칸 추론으로 줬으면 좋았겠다 이 질문은 진짜 너무 아깝다 따라서 thereby 뭘 만들어내냐면 creating 만들어내는 겁니다 분석문이죠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불안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문제점이 슬슬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 작품이 덜 읽기 쉽다라는 말은 읽기 어려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별표 하나 얻어갑시다 이 강의 봤으니까 여러분 글을 읽다가 뭔가 이렇게 네거티브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반사적으로 별표를 치셔야 돼요 반사적으로 우리 강의 듣는 친구들은 내가 무슨 얘기 할 줄 알죠? 문제점 또는 한계가 내포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가 킬링 포인트인 경우가 되게 많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도 봐봐요 읽기 쉬운 것이 덜하다라는 말을 상대적으로 읽기 어렵다는 얘기야 어떤 작품을 내가 읽는데 어려워 왜? 보통은 배경이 주제를 구체화시켜주는데 이번엔 조화가 안 돼 이해갑니까? 이제 납득 가요? 써놓고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읽기 어렵겠지 쉽게 인터프레티드 되지 않아요 그게 이탈된 거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형태로부터의 이탈이에요 벗어났잖아 일탈 일탈 벗어났어 이탈 일탈 다 마찬가지인데 그게 리마인드 되새겨줍니다 그걸 보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에게 뭘 되새겨주냐면 예술적 태도라는 것이 필요해 그러면 이 예술적 태도가 뭐예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자 여기다 써볼게 우리 바보 아니니까 잘 봐봐 어려움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어? 상대적으로 예술적인 미적 태도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어 미적 태도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문제점이고 이게 해결책이거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글을 독해할 때 우리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읽냐고 열심히요 선생님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읽냐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엄청나게 막 열심히 쓰면서요 선생님 그렇지 적극적인 참회다 이해가요? 내가 지금 적극적 참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나온 거야 이게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제시문 내용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더군다나 내가 저번 해설 강의에서 얘기해줬어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달고 있는 건 뭐라고 했어? 엄청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 강조라고 했잖아요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어요 빈칸 추론 4개 6분만에 커팅하기에서 근데 여기 나오잖아 와 알게 좋군요 출제자가 어머 여기까지 읽었으면 불쌍하니까 답 줘야 되는 거거든 국룰이거든 5번까지 답 안 줬으면 이 출제자에 진짜 혼나야 돼요 3번 정답 주는 문제도 많은 판에 그래서 이런 미적 태도라는 것이 필요한 거야 그 전체 에피소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뭐가 나왔어요? 해결책이 깔끔히 탕 떨어지니까 나는 진짜 짜증나더라고 독해를 엄청 어렵게 해가지고 막 숨 넘어가게 만들어 놓고 답을 이렇게 쉽게 줘버리나 그러니까는 이제 어려운 독해에서 여기서 울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문제점만 캐치했어 앞부분 다 기억 다 안 나 까먹어버리고 문제점 캐치하고 어려운 거 읽으려면 뭔가가 필요하겠지 알알알알이 적극적인 제입이네 참여네 이럴 수가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끝났어요 얘가 2분 30초 걸렸어요 저는 2분 30초 솔직히 어려웠어요 그래도 다 읽고 풀었을 때도 그래도 어찌 되었건 간에 얘가 문제점이고 얘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답이 빨리 나왔어요 그리고 도식화 시켜놓고 생각이란 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이게 해결책이 되겠구나 보통 우리가 어려운 뭔가를 읽을 때 어떻게 하지? 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지? 에헤 그렇구나 이렇게요 근데 하다못해 복습을 할 때도 독해 연습을 이렇게 해야 실력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근데 저번에 빈칸 추론 6분만에 조직이만큼의 임팩트는 없군요 왜냐? 그건 문제가 좀 도와줘야 돼요 평가원이 좀 도와주면 어쨌든지 간에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요튼 여러분들 이거 질문 복습하면서도 이해 안 갔던 친구들 많이 있었을 건데 오늘 제 영상 보고 많이 이해 가지 않아요? 눈으로 보면서 이 판서 내용 참고해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스키마 레프라스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주일만 연습해도 배울 수 있어요 엠파시스 리딩 하니까 엠파시스 포인트가 많은 것 같죠? 아니에요 잘 나오는 엠파시스 포인트는 한 10개? 10개? 10개 이쪽저쪽밖에 안 돼 내 강의 들으면 한 달이면 내 기술 다 배워가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다 통째로 바꿀 필요도 없어요 선생님 거 강의 한두 개 정도만 추가로 해가지고 더 얹어가도 돼요 빈순삽 다루는 게 저는 심화 유형 노케거든요 근데 빈순삽 2점짜리만 나와 있는 거는 빈순삽은 심화 유형 라이트, 라이트 강의고요 그리고 3점짜리 빈순삽만 다뤄놓은 게 그냥 심화 유형 노케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기술을 딱 빈순삽 관련해서 스키마 레프라스랑 엠파시스 리딩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요거 두 개의 강의 수강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통 글리키 방법을 배우고 싶다 제대로 나는 독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보고 싶다 하시면 기본 유형 독해부터 빨리 한번 쫙 압축적으로 한 달 정도 딱 잡고 몰아쳐서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A 게시판에 여튼 상담들 남기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는데 지금 막 저번 주에 먼저 이거 6분 커트 영상 하나 올리고 앞에 거 영상 올리고 나서 선생님이 황송할 정도로 과분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 찍어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청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실전 해설 강의를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 강의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한 문장 한 문장씩 번역식 해설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답이 나올 때까지 최단 시간 안에 도착하는 이상적인 루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 해설 강의를 들어주세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해설 강의에 전부 다 찍어서 올려뒀습니다 선생님이 29번부터 40번까지 총 12문제씩을 항상 해설 강의를 하니까요 실전 풀이를 보고 싶다 하시면 아 이건 구독하는 게 없지 아 그렇구나 선생님 해설 강의로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